실눈 뜨고 보니 무언가가 보인다구요? 저는 안경을 벗으면 보이더라구요 뭐가 뭐가 보이는데? 아 아 아 보인다 보인다 로블록스 그 표정이 보이는 거 같은데? 이게 보인다 여기 일본어로 뭐라 써 있는데 해석을 하자면 저는 인간이 자는 동안 에어컨의 냉방을 난방으로 바꿨대 탕후루 열풍 환장 요약 저게 탕후루 먹고 남은 쓰레기통이에요? 나는 무슨 저거 예술 작품인 줄 알았어 이게 꽃인 줄 알았더니 꽃이 아니고 종이컵이구요 이거 보니까 옛날에 그거 생각나네 옛날에 그 대왕 카스테란지 뭔지 그때도 엄청 유행이었잖아 아무튼 맛있나 봐요 많이 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악을 멀리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를 어떻게 이 새끼가 알아먹기 전달하지? 고민하면서 열었는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선 다 추악하대요 그래서 어후 누구나 더럽다 하지만 닥지도 않는 놈과 같을 수는 없다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예예 그렇지 그렇지 어이 이게 미래엔 어? 두 분 진짜 비슷하게 생기셨네 왜 이렇게 한심해진거야 애인은 취직은 결혼은 최고의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은 어떻게 된거야 젠장 대체 뭘 보고 있는 거냐고 블루 아카이브 마이너 갤러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NO! 거긴 안돼 NO! 내년부터 맨프레그넌트 성추월주의 이모티콘 추가 전망 이게 언제 기사냐 2021년이죠 실제로 지금 아마 있을걸요? 그냥 비만 아니냐고? 아냐아냐 그 이모지 설명에 보면은 그렇게 안 써있어 하하하하 임신한 남자 세 있잖아 보여요? 여기 임신한 남자 임신한 사람 하하하하 딱 있죠 응 싹 부셔버렸어 부셔버렸어 하하하하 아 쇠로 같이 만드는 거야? 안 부서지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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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하하하하 아이고 저거 책상은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빨 나갔어 이빨 하하하하하하 뭐야? 사격감이 지리긴 해! 안 살 건가요? Why won't you die? Why won't you die? 우펜하이머 후기시는 일본인이라고요? 일본인이 우펜하이머를 볼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 개봉을 했나요? 아, 예. 자, 조용! 조용! 뭐야, 이제? 로블록스 어떤 게임일까? 이번에 교정 때문에 치과를 갔는데 엄청 큰 아이패드로 로블록스 그거 잼민이 이거 못 깨면 잼민이 있잖아. 아, 그런 거 있지. 그런 거 하고 있더라, 로블록스로. 어? 야, 나도 그거 아는 데 라고 아는 척 하려다가 참았어. 아, 여기서 아는 척 하면은 안 된다. 뭘 버린 거야? 아, 피자 좀 먹어보래. 이거 먹고 해. 자전거 탔는데 피자를 어떻게 먹니? 어디 나라인데 30도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고 불난다고 이렇게 호들갑 든 거야? 21도면은 18도면 그냥 너무 쾌적한 날씨 아닌가? 30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아, 저기 건드렸구나. 가랑이 사기가 있어가지고 건든 거예요. 화가 날 땐 참지 말고 아이폰은 던지세요. 신속한 아이폰 소리. 아이폰이 고장이 나야 자기들이 돈을 버니깐요. 돈잖아 이거지. 시원하게. 장난쳤다는데? 프랭크라는데? 하나는 사람이 들어가 있나 본데? You got me. 뒷보다 빠르대. 뭐야? 아, 방금 누워있었구나? 아, 누워있었네. We go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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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파크 미친 거 아니냐? 나보고 지금 족밥이라는 거냐? 응, 너야. 족밥. 그거 너야? 대소문자 구분 없이 문자 입력하래. 너는 이거다. 자, 복창. 똑같다. You got that 2016 레고 아나킨 헤어랑 똑같이 생겼대요. 머리카락이. 그러네요. 완전히 똑같은데? 그냥 갖다 붙였는데? 이거 레이저잖아. 레이저야, 뭐하니? 좋아요가 7400개 댓글인데 레이저 제품을 보여주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아니, 홍보를 하라고. 홍보를 하라 Hawkshire H granddaughter. 방 우리 그거 없대 칠판에 부회장이 느낌표 써놓고 자 이게 뭡니까 이랬더니 애들 단체로 팩토리얼 이랬는데 문학습만 뒤에서 느낌표 입관에서 느낌표를 다른 기호로 본다 이거구나 느낌표 아니었어? 이 웹닷금 그냥 뽑고 새로 나게 하면 된다 이거 옛날부터 말이 있었거든요 나도 이거를 원했어 이제 더 이상 그만하시고 교정하세요 아니야 이빨 재생은 온다 이러다가 이렇게 될까봐 교정을 시작했는데 이거 벌써 성공했구나 줄기세포 사용하여 범량지를 재생시키는데 성공 충치재생기술 실현에 기대해 상어가 이빨이 계속 나잖아 우리 인간은 이빨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빨을 새로 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죠 머리카락 모낭을 왜 재생을 못하냐고? 그러니까 말이야 광케이블 작업할 때 필요한 것 광케이블 작업 시에는 항상 여장이 필요합니다 여장은 필요하다길래 근데 그 여장이 아마 다른 단어일 거예요 여러분 5회 이상 로그잉에 실패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문자를 입력하래 야 다섯 번 실패하냐? 으휴 이런 쪽 아 이거 싸우고 있어요 저 지금 발더스 게이트 3 팬과 젤다 왕룬 팬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닌텐도 팬들이 또 이게 또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서로 엄청 이제 왈과왈 한다고 아 둘 다 재밌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 싸워야 되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발더스 게이트 3가 재밌나요? 젤다가 재밌나요? 저는 발더스 게이트 3는 아직 안 해봤거든요 근데 난 젤다도 재밌고 발더스도 재밌을 것 같아 방향성이 다른데 그치? 그냥 둘 다 재밌으면 되는데 요즘에 디아블로 4도 그렇고 패스 오브 엑자이라고 POE2도 싸우잖아 정신과 의사의 현실적인 조언 생각이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로 가는 것인데 나쁜 과거 나쁜 미래로 가면 정신 건강이 안 좋대 그럼 좋은 과거 좋은 미래는 괜찮을까? 위로는 되겠지만 어차피 시간 낭비다 그럼 뭔데? 생각은 일하지 않는 것? 일하는 것은 현재 사는 것? 생각을 줄이고 현실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다 생각이 현재에 있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로 간다면 인생을 허비하는 거래 정신 불건강 과거 미래에 사는 것 정신 건강 현재에 사는 것 현재에서 멀어진 만큼 정신이 불건강하다 아 이거 진짜 맞는 말 이거 어때 진짜 여기로 두가자 이거 보고 적금 부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또 또 또 나 앞만 보고 산다 그게 아니고요 잘 때 흑역사 생각나는 건 멈추지 않던데 저도 그렇거든요 잘 때 갑자기 생각이나 그럴 때는 빨리 진짜 현실에 돌아오는 게 맞죠 레인보우 6를 시작한 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 근데 뭐 어쩌겠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그러니까 뭐 정신 차리고 그래야지 뭐 별 수 있다 아하 You're so funny boogie Honestly I don't deserve a girl like you Paw touch Can you woo for me one more time? Bro Yeah you know what's good again? 변신 하하하하 이거는 조금 미래를 걱정해야 될 것 같애 이거 좀 걱정 해야 돼 어 이거 이거 쓰읍 에이 아 이거 이거 예예 엄마 날라갔어 멋있게 하려다가 왜 로블록스에서 그러세요 트랜스보이 트랜스보이 키셀 화이팅 엉덩이 게임 곱하기 엉덩이 게임 콜라보 소식 니키와 니어 니어는 못참겠는데 니어가 총을 쏜다라 와 와 안되겠다 니어가 사다리 타는거 빨리 구경해야겠다 니어 사다리 애플은 어디에서 가깝나 기술회사 패션 브랜드 확실하지 않음 테크 컴포니죠 Not a fashion brand but definitely a life style brand People buy their products for the image 가성비 질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가성비 지리네 아 아 아 우리나라에서만 그 삼성 애플 이렇게 싸우는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썼더니 댓글이 어마무시하게 달린다 나는 솔직히 뭐 애플이다 삼성이 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난 돈 있으면 둘 다 쓰고 싶어 그니까 애플은 내 개인용으로 쓰고 삼성은 약간 일용도로 쓰고 이제 전화나 이런거 녹음도 되고 고용노동청 옆건물 근황이래 옆건물에 뭐가 있는데 금요일 밤 열한시 네 아 고생하십니다 애니맨급 복숭아를 가진 요즘 유행하는 사람의 하이라이트 30분초 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 니케 따라하는 거예요 니케 따라하는 건데 도내 리액션 하는 거예요 도내가 있어요 인스타에도 어떤 그림쟁이가 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걔를 한 마리 그려달라고 하면 된대 왼쪽은 아니고 오른쪽이 그거래요 그냥 뭐랄까 나도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딱 봐가지고 영국 박물관 근황 소상품들이 다수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대 영국 박물관 보물 다수 사라져 그리고 다른 영국 박물관에 있는 거 아니야? 박물관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영국 박물관 2에 오세요 하면서 훔친 거 또 훔쳐? 이거 작물인데 영국 박물관 보물이라고 하는 게 웃기네 정확히 표현하면 영국 박물관 안에 있는 보물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 안에 있는 은을 넣어야 돼 영국 박물관 보물이라고 하니까 영국 박물관에 보물 같잖아 에브리엄 링컨이 평소에 자주 찾은 거? 미스 링컨 크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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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아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범인트리 발 숨 차 씨 오 범인트리 범인트리 베드엑 저것도 뭐야 장갑 차요? 배터리 배터리? 발음기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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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이도 있어? 우리의 전이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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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기억이 안 난다 이거 기억 났었는데 의외로 역사적으로 올바른 복장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저렇게 하고 댕긴다 이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갠실에 나오는 갠실에 나오는 얘가 가토벨트를 해도 괜찮은 이유라는 거잖아 원래 남자가 했다고 그치?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발렛 댄스도 남자가 있어? 하이힐, 실크 스타킹, 핑크색 복장, 두툼한 허벅지 냄새좋으면 뭐야 짜증나네 진짜 자 나이! 그리고 섹스는 아직 경험 없대요 그게 아닌데 TMI 알겠습니다 TMI 눈을 질렀어 이모지 쓰는 남자 왜케 싫지? 이런거 좀 쓰지마 제발 이건 어드셩 뭐 이해돼 왜 남자가 ㅇㅇ, 응 이러면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거든? 근데 남자가 알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쓰면 개열받아 웅, 확 그냥 해버리고 싶어 웅은 좀 그래 구랭? 아 부모님께 지우 은퇴한대 이제 라고 했더니 너도 슬슬 포켓몬 그만두는게 어때? 지우도 그만뒀잖니? 애야 너도 철 들어야지 라고 카운터 우주개 먹어서 구석가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 지우도 그만뒀는데 언제까지 포켓몬 할거니? 강아지한테 박수 쳐주고 아아 신나네 신나네 아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뭔진 몰라도 일단 신나 우리 딸도 박수 쳐주면 정말 좋아해 한 번쯤이라 사고 너 갑자기 박수 아аст니당 쯔그맨 아싸 아싸 어? 어? 값지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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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무한방법이다 또 나왔다 벤트리 스타이어 스타이어 저건 무슨 차야? 농기기인데? 빤트리 뒷배경 너무 좋다 어디여? 스타이어 경치보수 안 켜져 안 켜져 어 했다 했다 만질 거 없대 저 돌리는 거 개킹반네 어 뭐 빠졌어요 아 우유 야 저거는 아주 시원하겠네 스타이어 오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오빠 안 만날 거야 그냥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낼 수 있어도 예전처럼 다시는 못 사귀어 뭔 소리야 갑자기? 오빠가 내 인스타 사진 좋아요 눌렀길래 오랜만에 뭐하고 지내나 하고 연락한 거였어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나면서 연락한 거라고 생각할까 봐 미미 안 한 거야 너 비키니 사진 올렸길래 확대해서 가슴골 보다가 좋아요 잘못 누른 건데 저도 그래서 트위터랑 인스타는 무서워서 못 하겠어 아이디는 있는데 로그인을 해야지만 뭘 볼 수 있잖아 근데 이제 보다가 만약에 뭐 잘못 누르면 이게 이게 다 이게 어? 그걸 해서 못 보겠어 무서워서 2학기 기숙사 신청 언제예요? 좀 이따 공고 올라옴 학교 공지사항에 올라오나요? 그럼 야발 처하대에 올라오겠니? 왜? 기를 죽이고 그래요 갑자기 갑자기 급발진 그럼 야발 야 모를 수도 있지 아 핑프는 저게 맞대 30년 보신장집 사장님이 속죄의미로 반려견 목욕탕 사장이 됐대요 근데 댓글에 물 온도만 좀 내렸대 아들의 비밀을 알게 된 의무님 위생에서 이런 애를 찾으니 없지 완전 쭉 빵이구만 빵 원인 말씀이 많네요 저런 몸매는 사실 잘 없습니다 있나? 일단 내 옆에는 없는데 반도체 반도체 우리나라에서만 그러고 일본에서는 열도체 열도체 중국에서는 대륙체 대륙체한데 그럼 이탈리아는 피렌체네 아 그런가 사우디는? 그런가요? 저 뭔데? 일단 노래가 프라우시야 How to become a ghoul 굴이 되는 101가지 방법 유명한 핵실험 사고래요 들어가래 하지마 하지마 여기 차 안에 여자가 없어서 그래 남자밖에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안하고 야 들어가! 이러잖아 들어가 저거 근데 무슨 차량이야?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